왜요? 아,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요. 내가 너무 고민하는 얼굴 잘 드러내죠. 네. 근데 실장님은 작은 일을 고민할 때도 큰 일을 고민할 때도 똑같은 표정이세요. 그게 무슨 말이지? 뭐 예를 들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할 때도 수십억이 책정되는 예산안을 짜면서 고민할 때도 이 표정, 이 느낌. 제가 그래요? 예. 모든 고민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해주는 고민 박예주이자. 제가 차별에 싫어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하네, 이건. 이번 고민은 뭡니까? 부하직원된 입장으로 제가 한 번쯤은 해결해드리고 싶습니다. 캐스팅 건이요? 천이슬 쪽에서 너무 시간을 끄네요. 난 우리 작품을 하든 안 하든 대답은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. 다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대답은 좀 빨리 해주지. 아니,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절대적인 이해로 자리 잡지 못하는 건지. 안타깝네요. 뭐해요?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참 없네요. 그냥 주문이라도 걸어볼게요. 연락와라, 연락와라. 하겠다고 연락와라. 천이슬 쪽 본부장인데? 잠시만요. 네,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네. 네. 네, 그럼 제가 금방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예, 예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하 우후 우후 대표님 천의 설정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 애태우네 뭐래 감독님이랑 작가님 만나 뵙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거 거의 된거죠? 만나서 확실하게 묶어야지 감독님한테 연락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미링 날짜 잡도록 해 네 아 그리고 그 이소미건 어떻게 보고할까요? 이소미는 그쪽 대표가 직접 연락 온거니까 감독님 의사 물어보고 좋다고 하시면 바로 미링 잡죠 네 연락와라 연락와라 연락와라